음, 오케이 오케이 아, 까비, 어 까비 음, 좋아 리퍼만 하면 바로 사람 되잖아 2대1 안이 없으면 이겼어 이거는 어, 수비 이기고 있네 좋아 분위기 좋아 드디어 이긴다 어, 뭐야 쟤 지금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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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 이거 좀 위험하다, 아 어, 저렇게 많이 밀고 오면은 답없어요 이거씨 궁으로, 궁으로 하이라이트 갈만 했네? 생각해보니까 어 아까 그냥 거기서 궁쓰는 것도 괜찮았어 그냥 내 몸 딱 불태우면서 궁쓰는 것도 괜찮았어 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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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개 1인 궁쓰게 만들려고 하네 쟤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자리에 있는다 계속 잠깐만 잠깐만 격돌이다 잠깐만 어 이거 무대에서 궁 써야되 이거 무대에서 궁 써야되 무대에서 궁 써야되 이거 어 이거 100% 무대에서 궁 써야되 간다 그렇지 두명 잡아주고 자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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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어 이겼스 좋았어요 좋았어 이겼어 어 궁 늦었죠 저기 한조궁 다행이다 한조궁 빨랐으면 몰랐다 한조궁이 빨랐으면 몰랐는데 잘 도왔어요 나이스 죽지 좋아좋아 약간 이메치가 가장 필요한거 같아 랭크 게임에 서로 공격하는거 그치 누가 먼저 차지하나 수비 방어 정해져있는거 조금 맵의 지형이 너무 영향이 커 아 진짜 이걸맞네 바비 그래도 수나 진영을 흐트렸어요 내가 다시 해볼까 나이스 우리가 먼저네 나이스 우리가 먼저네 어 상당히 위험하다 잡았나 걔? 어 좋아 우리 팀 안 밀렸어 나이스야 인원 많아 좋아 좋아 이건 한 번 빼고요 빼고 빼고 어 체력 개 많아졌네 이건 가야겠다 어 이거 뭐야 궁맞았어 괜찮아 나 멀쩡할 것 같은데 궁맞아도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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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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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러치 처리해주고 좀비 좀비 좋아 좀비 좋아 야 우리팀 개잘한다 어 우리팀 잘한다 흰러가 진짜 잘하네 흰러가 뭐야 아 궁이였어 다시 아 저것도 하이라이트 나오는거 아니겠지 저것도 어 어 격돌중에 격돌중 자 이거는 간으로 가서 궁써야돼 어 됐어 야 애들아 아 졌다 진거는 아니고 뺏겼다 어 너무 많았다 애들이 어 너무 많았어 어 얘가 잘 물었네 그리고 어 뺏겼어 뺏겼어 어 으을 어 어 어 어 어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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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보여줘 뭘 보여주기 멀 보여줘 일본어 중앙 좋아 폐쇄 변환 쩌네 이거 공격하는 것 같아 하더니만 방어로 바꾸네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스나 한번 내가 그냥 잡고 와야겠다 이거 어디있어 스나 이 자식 이거 없네 나 집에 갈게 안녕 수고해요 한조네 한조 궁이다 이거는 궁이 아니야 아 지렸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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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이번판은 음 쏘쏘 이번판 업로드할만 했네요 이번판은 유튜브 업로드할만 했습니다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한조의 꿈 한조의 꿈 한 여섯번째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네번째 정도 고릴라 어 좋아 밸런스 괜찮은 것 같아 아 잠깐만 탱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탱이 두 명은 되잖아 그치 여기다가 바스티온까지 있고 이렇게 탱이 많으면 사실 스날 들어줘야돼 앞에서 다 할거 아니야 그쵸 뒤에서 딱 지원을 해야됩니다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스날을 든거는 여기서 제가 스날을 든건 적절한 판단이에요 미친놈 하하핳하핳핰 아 나 진짜 애들 재밌어 진짜 애들 재밌어 진짜 진짜 어어어 아! 아 저 개같은거 저거! 어어... 와 저게 헤드 맞았어? 저게 헤드가 맞았나봐? 저게 헤드가 맞았네? 어어 야 탱 2명이 막 뛰어다녀 와 개무섭겠다 저건 진짜 어어 저거 야 살아남네 쟤가 저걸 대단한데 저거 어어 저놈 저거 살아남는거야? 어어 이건 간다 야 쟤네들 어어 뭐야 쟤네들 쓰나 뭐야 어어어 자 리퍼 가겠습니다 리퍼 어 리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퍼 어 리퍼 갑니다 리퍼 자 어 이상하게 상대가 상대가 또 진짜 저거야 신화를 들면 이게 내가 허그올만한 상대를 꼭 만나요 정격수다 와아아아아 아 어그로 많이 끌었다 어그로 많이 끌었어 어그로 많이 끌었어 2명이 오네 하비 나 샷건이 조금 잘 안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개같은 것 개같은 것 아 아 궁 쓸려 했는데 어 궁 안쓰기 잘했다 궁 썼어도 디질피였어 궁 썼어도 궁 썼어도 디질피였어 다시 해볼까 자 자 한번 이동해서 갱판 한번 칩시다 끊어줘야 될 때가 됐어 끊어줘야 될 때가 됐어 악 아아아아 지렸다 이건 내가 d팬 했다 이건 내가 막았어 이건 내가 막았어 리퍼만 들면 사람이 달라지잖아 아 저 얘를 얘가 뒤로 빠졌으면 안 되는데 쟤가 뒤로 빠져버렸어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뒤로 빠져버렸네 얘가 까비다 까비 좋아요 궁 한번 곧 있으면 금방 쓰겠네요 어 좋아 어 야 이거는 지금 여기서 궁을 써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건 지금 내가 여기서 궁을 써야 되겠는데 이거 어 근데 궁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타이밍이 아아 어 V키 눌렀는데 타비 됐어 됐어 하이라이트 한번 더 갑니다 여러분들 어 하이라이트 한번 더 갑니다 하이라이트 한번 더 갑시다 자 자 얘까지는 잡아 얘까지는 잡고 어 야 얘는 얘는 디바를 좀 잡아봐 인간들아 디바 좀 잡아봐 야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디바를 못 잡네 디바야 근데 이거 괜찮아 53 어 이거 괜찮았어 죽as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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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 저 저놈의 디바를 못 잡네 저거 어 어 어 저놈의 디바 통하나 저거 이건 가서 애들 좀 조져야되 지금 병신 어 게이드병신잼 나이스 병신맛 좋아 야 이런 이득도 다있네요 잘다잘다 그쵸 대상살기 좋아 원래 저정도 되면 거의 죽어야되요 어 디바 디바 잡았다 디바 잡았어 약간 리퍼도 중립병 있어 멘트 보면은 뭐라지 활타 어른은 불신전한 유팔속은 실크의 차렌드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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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죽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옆에 탱이 왔거든 어 좋아 좋아좋아 와아 진짜 잘막았다 하이라이트는 이거 100퍼 내꺼요 하이라이트 이건 내꺼요 이거지 첫번째 하이라이트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아 그러네 여기네 첫번째 하이라이트 세명 죽여주고 마지막 자 얘까지 죽여요 아아 그러나 카드에서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카드에서 없구요 유튜브에 업로드할만 했습니다 이번판도 이번판도 유튜브에서 업로드할만 했습니다 자 맥크리 한번 갑시다 맥크리 한번 갑시다 맥크리 한번 갑시다 여기서 당장 즐겨찾기 삭제 아랏이 돼지새끼야 아 진짜 캐릭터 어떻게 이런 캐릭터로 만들었을까 아 너무 극혐이다 잠깐 멈추시지 아 이 맵에 참 분위기가 맘에 들어 밝고 진짜 그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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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아 아 아 진짜 저렇게 많이 올지 몰랐지 섬광이 근데 이런 맵에서 쓰긴 딱이다 거리가 섬광이 짧잖아 오 나이스 나이스 어어어어어어어엉 와 포탑까지 갔네 포탑까지 그냥 갔어요 하이라이트 제조기란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딱 하이라이트를 이제 뽑습니다 제가 딱 저러고 있죠 이런 것도 나는 것도 이제 다 제가 다 맞춰 자 치료하구요 그렇지 어 궁 가능하다 궁 가능해 궁 가능해 궁 가능해 어 궁 가능해 이런 데서 말고 조금 넓은 데서 한번 스캔 한번 할 수 있는 데 있나 스캔 가능한 데 있나 어 잠깐만 안돼 안돼 어 망치 니치 오진다 바로 Q 눌러 했어야 됐는데 저기가 근데 애들 저러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더 쑤네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팀이 죽고 내가 한번 쓰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이건 내가 이건 내가 들이내야 돼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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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T.S.A.G. 스파르타 와 이걸 궁을 쓰는데 이걸 잡네 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야 가자 굴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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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버텨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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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잡아주고 그렇지 잡아주고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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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트렌시한테 유도당했다 아 아 쟤는 데시가 저길 돌파하는구나 어 어 하하하하 치 어 좋아 야 그러나 그러나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고 우리 팀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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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가면 되고 그렇죠 좋아요 좋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지 음 그렇지 좋은데 좋아 어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디 뭐 잡곡이냐 어 애들아 들어와 애들아 들어와 애들아 오바떠지 말고 들어와 아 지랄 오빠 떠지 말고 들어와 오빠 떠지 말고 들어와 아아아아아아 기가 막 아 까비 딱 들어오는 순간 알았는데 내가 앞에 있지 말고 뒤에서 스캔할 걸 그랬다 아 생각을 잘못했다 어 생각을 잘못했어 어 생각을 잘못했어 딱 뒤에서 스캔해서 갔었어야 됐다 앞에 있지 말고 자 그러나 내가 캐리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캐리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캐리할 수 있어 아아아아 어 점령당하네 어 점령당하네 어어어 내가 안하잖아 내가 얘는 내가 제가 이 캐릭터는 잘 안해서요 맥클린 잘 안해서 너무 총만 봤네요 너무 총만 봤어 역전 갑시다